독감 인플루엔자 유행이 한여름에도 이례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결과, 올해 28주차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독감 유행 기준인 4.9명을 크게 웃돌며 4주 넘게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병원급 의료기관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을 위치한 것입니다.